오늘 은혜받고 성취대하님의 말씀은 요소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소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네아들 요소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요하의 명령대로 요소아가 요구한 성업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요소아가 그 성업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아스카 누네아들 요소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신뢰에 있는 해망문 요하 앞에서 제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라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요소아의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토이십니다. 옆사람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염적인 어른이 됩시다. 세계대전 2차 대전 당시에요 영국 수산 처칠이 그 당시 전쟁을 오렴당할 때 이 처칠 수산이요 탄강 속에서 습탄을 캐는 그런 강부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잠사물 타고 가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보병이 되어서 적진에 가서 또 진격에 들어갔다고 또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부산자들을 또 돌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깊은 갱도에서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어서 이 석탄이 군함과 또 기차를 움직이는 연료를 공급해줬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드러나는 일 또 인정받는 일 이것에 많이 사람들이 집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노사장이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의 다 인정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신앙이 아닌 걸 갖고 열심히 하다가 시험드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토 안에서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에 충성할 때 진정한 영적인 어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호수아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2장은요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9장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9장 40, 50구절 내용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요호수아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의 분배가 완전히 정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최고 지도자 요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또 그 모든 지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설 수 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보잘것없는 땅, 기업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호수아는 정말 사심이 없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그리고 일을 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하고 충성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충성된 영적 군사가 되어서 묵묵히 2, 3, 7나라 정말 보고맞춘 초기진 본당한당과 사천말수문 등의 주역이 되는 그래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빵의 응답을 누리식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 요호수아가 받는 기업입니다. 4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누네 아들 요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엘라살와 요호수아가 신로에서 모든 이스라엘 집하에게 기업을 나누어주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업의 분배는 갈라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호수아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인데요. 자기들 중에 누네 아들 요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요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분배를 받았다는 것은 요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하다가 야 이 땅이 참 좋구나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차지 않고 그러고는 소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승한 적 사망에 이른다고 야가보수 1장 15줄에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이 좀 조급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또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끝까지 자기 개인보다는 이스라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정탐 때 믿음의 보고를 한 요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먼저 그 안악산지를 정복할 때 굉장히 그 지역은 힘들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 85세 갈렙은 내가 가겠다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솔선수범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잖아. 제가 그러죠.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요. 곧 요호와의 명령대로 요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이 산지 딥나세를 주며 요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집화는요. 유다 집화와 함께 일찍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호수아와 요호수아 가족만 분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마무리해서 받았는데요. 요호수아 갈렙은요. 서로 편안한 지역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산지 딥나세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성읍이 다 무너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다. 히브리어 원어가 새로 짓다. 혹은 재근하다는 뜻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곳은 뭐냐 하면 완전히 파괴돼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어려운 지역에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호수아는 그곳에 쭉 살다가 그곳에서 후일에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바울도 뭡니까?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호수아는 일신상의 아니보다는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땅을 요호수아는 돌았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지 않은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그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가 보면 무슨 물건이 있어도 탐스런 걸 먼저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다 넘겨줬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걸 차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 창세기 3장은 사단의 밀림 지대입니다. 저는 요새 현장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사단의 밀림 지대고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도 사단이 더욱더 장악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후손에게 뭘 남겨야 되냐? 정말 하느님 나라로 확장을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된다. 후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아줘야 된다. 이사의 62장 1절의 12절을 보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여러분도 요사처럼 끝까지 하느님에 부여하신 정말 사명을 감당해서 일신전신지속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분배의 완료입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이 아들 요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신로의 해망문 요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일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는요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이 아들 요사가 이제는 이 모든 기업을 나눈 것을 열두 지파 족장들과 함께 마무리 짓는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는 이걸 다 마치고 정말 마무리되면서 무사히 중대한 일을 마쳤을 때 그때 하느님 앞에 뭘 했냐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배려했다는 그게 뭡니까? 가진 자가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배려함이 없이 사람들이 점점 더 옹졸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중독 가족들이 보면요 중독 가족들은 거의 다 공동의존자라 그러고 중독자들은 거의 다 자기애승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애승이 강한 사람들은 어릴 때 가득하게 많이 받았거나 덜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죠. 늘 불평하고 핑계대고 술 마시고 또 남 원망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신문고세를 딱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부여한 자가 되죠. 하느님은 모든 게 부자잖아요. 모든 걸 다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그래하지 않았어요. 하느님 앞에 정말 그걸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 요호사 앞에 가서 그날의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양보하는 것을 또 믿음으로 생각도 해요. 그래서 사약도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안 하면 되지. 또 직분 주면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당당하고 당당히 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헌금하냐 가부 두랫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호사가 받은 기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상급이었지만 그 큰 상급과 이렇게 진가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하께서 위대한 상급은 뭐냐 하면 그 요호사가 평생의 일생을 바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호사는 임무를 다 한 후에 110세에 죽어서 이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도 세월이 흘러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야 되겠죠. 복음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요호사의 진정한 상급은 하느님의 상급에 대한 인정이 내면에 자리 잡고 하느님 알아주면 됐지. 누가 몰라줘도 돼. 이렇게 되니까 뭔가 마음의 참평할 또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쌓아놓은 상급은 하늘에 있는 상급입니다. 멸류간의 상급이에요. 그랬더니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갈보리 신앙이 될 때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호사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희생약으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그 영적 기업으로 받은 정말 지역현장에서 선지자 제사하는 왕이신 그리스로를 정말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는 천명 천명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호사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기본적으로 행동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좋겠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직인 어린아이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중심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옛털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춘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새털 인생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요소아가 이 딥나세라의 거주를 했는데 그는 먼저 늘 뭐냐면 자신의 공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뭡니까? 스스로 가서 좋지 않은 땅을 선택을 해서 건축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동등한 축복을 허락하지 않고 어떤 지파는 크고 장성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성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은 어떤 상황에서 있던지 어떤 환경이 있던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심을 보는 것이지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정말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제비 뽑은 땅을 각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복하고 또 그들이 가꾸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장을 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에 오직 요하의 뜻만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요하의 뜻이 뭡니까? 영웅 구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추면에 말씀으로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 주신 기업을 축복의 동료의 삶을 살아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처럼 정말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사천말순문당과 운동가 또 237나라 살릴 중심센터인 본당은당의 헌신화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